자, 이 조합은 이 음악에 나와줘야 됩니다. A9 진공관 인티앰프 스킨스피크의 3.5인치 8옴 10F 유닛을 채용한 플레인지 스피커입니다. 사운드 포럼에는 스피커를 이제 출시하시려는 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오시죠. 이게 이제 곧 출시될 플레인지 모델이라고 하시네요. 지금 수리 체크도 하고 제가 앰프 매칭도 들려드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 리뷰님의 본 직업은 이 철재로 된 제품을 만들고 공장을 하고 계세요. 그래도 이제 오디오 매니아다 보니까 스피커 만들고 싶으셔서 이게 뭐 만드시는 걸 재밌어 하십니다. 지금 잉크루저는 자작나무 적층에 안에 실내폰 튜브를 다 넣어서 굉장히 잉크루저가 탄탄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아마 모양은 곧 바뀌겠죠? 오늘 사운드 포럼 와서 측정도 다 해드렸고 지금 A9과 매칭해서 아주 훌륭한 소리가 나네요. 베스트 매칭이죠? 두 개가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